내일은 일본 정부가 억지 주장을 펼치며 독도 영역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독도 외 영토 편입 작업이 어이없게도 한 일본 어부의 제안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매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 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일본 정부는 6년째 차관급 인사를 파견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영토 편입 작업이 한 일본 어부의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04년 11월 15일 시마네 현 내무부장이 하부 관청인 오키섬에 공문을 보내 일본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가 독도의 영토 편입을 요청했는데 담당 관청과 명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던 겁니다. 일본 시마네 현은 오키섬으로부터 답신을 받고 두 달 뒤 지금의 다케시마 날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이 고시 40호를 내렸습니다. 당시 나카이 요사부로는 독도 인근 해상에서 물개 포획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어획 독점권을 따내기 위해 시마네 현의 영토 편입을 제안했고 관청이 다케시마로 명칭을 정한 겁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고지도와 문헌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일본은 7년째 준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해 다케시마 행사를 열며 지금까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